이번에는 1-07 안전조치와 보건조치 자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는 건설안전기술사에서 시험 문제가 무슨 일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설명하시오 그러면 무조건 안전조치 보건조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먼저 안전보건상의 조치란 사업자가 어떤 기계기구에 대해서 안전상의 조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근로자의 건강장애를 없애기 위해서 행하는 보건조치를 말해요 자 근데 그냥 무턱턱턱 이렇게 해놓고 시험에 갔는데 안전조치와 보건조치 이렇게 나올 수는 없죠 앞머리를 외워야 됩니다 안전조치에는 안기폭전불주붕천기 안기폭전불주붕천기 감사합니다.